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우서 9장입니다. 고린도우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자 1절 시작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설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냐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같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쇄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연보의 말씀이라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연보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하러 로마스의 12장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연보를 돈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보에 대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쇄감과 억지가 없이 억지가 없이 섬깁시다 오늘 본문에서 2절의 1절부터 잠시 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 직접적으로는 연보를 의미합니다 넓게는 넓게는 우리의 모든 우리를 통하여 봉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너희들은 너희들은 잘 섬기고 있다 그 뜻이겠지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부모가 어른들이 자녀나 혹은 젊은이를 두고 칭찬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얘는 말할 게 입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얘는 입될 게 없어요 입된다는 말 아시지요 경상도에서만 쓰는 표현입니까? 얘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얘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 잘 찾아 산다 그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될 것 없는 사람 말할 것도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후스잔의 두 번째에 쓴 사도가 우리 편지인데 여러분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다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는 다시 지도 그림을 생각하면요 터키 왼쪽에 그리스 그리스의 북방이 마게도니아고 남방이 바로 아가야 혹은 고린도라 그러는 곳입니다 사도 우리 터키 쪽의 소아시아에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에 머물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래지방 아가야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여서 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자랑이 바로 너희의 열심인데 이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내가 늘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남부지방의 아가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섬기는 일 선한 일에 대하여서 벌써 우리가 가기 전에 들려오는 얘기 1년 전부터 일을 위하여 저축하고 있다 그 얘기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자랑을 했더니 이 자랑의 말을 들은 아가야 고린도니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분발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큰 도전을 받고 그들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모교회가 대구의 많은 교회들을 분발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빵에 다른 냉담자들을 거룩한 도전자가 되어 분발시키는 거룩한 충동 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나만한 존재가 아니라 저 장노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선생님 생각하면 분발을 일으키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나도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나도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분발케 하는 충동 입자 이 말이 맞나요 충동 입자가 된 것이 바로 너희들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열심쟁이 하나 만나면 나도 따라가요 그런데 그 열심쟁이 무엇의 열심쟁이냐에 따라 이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운동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등산이면 등산 따라가고 물고기 잡는 낚시 열심히 있는 친구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낚시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 친구 있으면 따라가고 그런데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오다가 내가 지금 이 교회 권사가 됐다 내가 장로가 됐다 내가 성교사가 됐다 이런 간정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 오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거리두기가 서로 냉담해져 버렸어요 서로 식어져 버렸어요 저 사람이 요즘 뭐하는지 저 사람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때에 새롭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충동을 일으키는 분밟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불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저를 쳐다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지금 다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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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는 이제는 올해 연말에 아니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동의 불씨가 되자 가룩한 충동의 불씨가 가룩한 충동의 불씨가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디도와 그 일행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나를 영접하듯이 맞이해 주십시오 이제 그 편지가 앞부분에 있었고요 왜 이 사람들을 보내느냐 하면은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자랑했는 것이 나중에 내가 갈 때는 마게도니아 장노들과 교인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이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말했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한 것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콩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의 당황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중간에 디도와 몇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 준비한 것을 확인하고 정말 준비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참 연보는 준비된 것입니다 참 섬김은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참 섬김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섬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의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에 우리는 지원하도록 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장로로 입후보합니다 권사로 입후보합니다 안수집사로 입후보합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이 과정에 조금의 조금의 이의들이 들어있었지만 그러나 다수의 공감대 속에 이 규정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수가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 하면 억지가 아닌 자원한 남에 의해서 암흑의 집사님 이번에 표를 많이 받았네요 이번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만약 그렇게 세워진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치면 이것은 부적합하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섬길 때에 준비된 것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리 제자훈련을 받아야지만 입후보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합니다 자기를 훈련시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아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목사와 성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우리 모두가 예배자구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정인이구나 이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특정한 인물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간다 이것이 제자훈련을 통해 깨닫는 교회관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아 그러면 그러면 나는 예배만 들여서는 안되겠구나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은사 따라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깨달으면서 주님 나에게 은사 주신 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차원하는 심령이 성령 안에서 발동케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제도에 따라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길 자가 있으면 자격은 몇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쁘봐 하십시오 너무너무 성경적인 것 적지 않은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요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되겠다고 내 스스로 지원서를 냅니까 그것이 좋게는 말하면 겸양지사예요 겸손한 마음에서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머리를 들고 그럽니까 하는 마음은 충분히 옳은 태도예요 그러나 그보다 인간의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은 다음 부르심에 대한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섬기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소명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입후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참연보와는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자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노님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그러면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 공예배의 장노님이시니까 순서 따라 공예배의 대표기도를 하십니다 아버님께서 그 대표기도의 순서가 돌아오면 옛날 50년 전에는요 공중 목욕탕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시설 좋은 사우나 이것은 그림도 없었어요 군데군데 공중 목욕탕이 있었지만 때때로 그것도 시간제로 돼가지고 아버님 바쁘시고 멀리 출타하셨다가 늦게 돌아오시면 공중 목욕탕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집에 그 좁은 집에 좁은 집에 뒷간에서 물데워가지고 목욕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어요 주님의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로가 되었다 내가 내일 온교회 성도들 대표해서 기도한다 목욕으로 당신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몸의 문제겠습니까 그게 몸 깨끗한 것의 문제로 그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 태도의 문제 전날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참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정말 예배자의 태도 토요일 오후부터 추위를 준비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머님들이 토요일 오전에 추일 음식 장만을 시장 갈 것 다 보고 오시고 오후부터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추위를 준비하셨어요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셨어요 물론 그것도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일찍 주무셨는 것도 있겠지만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왜 주일날 넉넉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앞에서도 정성이라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그것이 정성의 표현 아닙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예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한 걸음 속에 그냥 자기 스케줄에 하나 빼가지고 그냥 참석하고 가는 이것은 참 연보가 아니듯이 참 예배가 아니고 참 섬김이 될 수가 없다 라떼 라떼설교를 죄송합니다 라떼설교가 아니고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준비해서 드리라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고 예배든 연보든 섬김이든 모든 것을 심지어 여러분들 옛적에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시간이 보통 한 30분 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노목사나 우리 앞에 여기 세션처럼 이런 좋은 악기도 없었어요 풍금 하나 두고 찬양시간을 하는데 그 찬양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저만 해도 전도사 시절 한 35년 전에 전도사 할 때요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요 기타도 못 치우고 악기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오로지 저의 악기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전부 여지 없어 이러면서 제가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데요 이렇게 찬양 인도해도 30분간을 성도들이 집중해서 찬양했어요 그 찬양에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 찬양시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지요 준비 찬양이라고 했어요 엄마 하는 사람 또 이제 예배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요 찬양은 오로지 찬양이지 그게 무슨 도구적인 걸로 사용되면 안 된다 준비라는 말 서면 안 된다 그냥 그것도 찬양이라고 말해라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준비를 찬양을 통하여 했다라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준비된 것이었어요 준비된 것 우리 보모교회가 이런 면에서 라떼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참 성경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참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김이 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연보생활이 모든 것이 정말 억지가 아닌 자원이요 그냥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은 적게 연보드리면 적게 복받고 많이 연보드리면 많이 복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적게 많이 라는 것은 문맥상 바로 준비를 의미하고 마음을 의미해요 준비가 많으면 더 정성스럽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그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너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냥 흘레벌떡 와서 흘레벌떡 예배들고 흘레벌떡 돌아가는 그런 예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7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가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세 가지 포테이션을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정한대로 1번이 정한대로 마음의 정한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정했다라는 것은 그냥 순간에 자 1원이다 2원이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마음의 정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생길 것인가 내년에는 내가 추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내년에는 찬양대를 한번 성겨볼까 내년에는 내가 받기만 했는데 내가 나누는 추는자로 내가 사랑방 목자를 해볼까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이것이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전화와 전우사님이 내년에 식당 봉사자 좀 해주실래요 못해요 아니면 그냥 전우사님이 전화 왔으니까 말게요 할게 하고 잊어버리고 이따가 내년에 와서 2월 세체주일 집사님 식당 봉사자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내 이자 뻗는데 하 그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것 미리 정한 수밖에 없는 거고 미리 계획하는 거고 미리 그 시간을 비워놓는 거고 미리 거기에 대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추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위하여 마음에 계획하십시오 마음이 정하십시오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정한 것을 아래십시오 그것을 일컬어 구약에서는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서원 하나님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내 마음이 정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요즘 욕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와 인색함 두 개는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억지로도 안 되고 인색함은 시간도 안 되고 인색이라는 게 뭡니까 인색이라는 거 아끼는 거야 아끼는 거 왜 아끼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끼는 거 시간도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을 아끼면 시간을 인색하게 내놓는 거야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대화할 때도요 인색한 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 바에는 풍성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좋아하는가 나나 얘기하지 마시고 집사님 좋아합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 참 언어에 여러분들 한 번 감아보면 내가 인색한 언어를 서고 있는 습관이 없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인색하게 돼요 그새 처음에는 생각 자체가 인색한 데서 시작되고 말을 인색하게 하고 행동도 인색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인색해요 쪼부라들어요 가난해요 많이 가졌는데도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행복할 수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어디에 시작하는가 인색한 사고에서 인색한 말로 인색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참 누리지를 못하며 사는 하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말하고 인색하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 때문에 자기애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 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휴 내 몸간대 내 사리까지만 갖게 이러지 말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 하는 사람에게 아 내 심리 같게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모르게 나는 인색 안으로 쪼부러들어가지고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한 사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음은 젊음은 다 보내보내요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고 유한한데 그 자체도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더 제한시켜 내가 더 아끼고 아끼다가 인색하다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 어리석으냐 인색한 인생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예 사랑하신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누구를요 절겨내는 자 절겨봉사하는 자 절겹게 헌신하는 자 절겹게 다른 사람을 세우면 늘 그런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절겹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람도 좋아요 그런 사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아주 똑똑하고 아주 많이 가졌는데 너무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말도 능력하게 행동도 능력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즐겁게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친구를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더 너머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기뻐하신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유통이 요즘 재래시장이라고 불려지는 동네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슈퍼 이것도 생긴 지 20, 30년 그 전에는 전부 다 골목골목에 뭡니까 시장이 서면서 아무튼 그때 시장을 가면 목사님들 계속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콩나물 장수에게 차발 돈 좀 깎지 마소 돈 좀 깎지 말라 한 줌 더 주세요 하고 한 줌 더 갖고 가고 그분은 콩나무 한시로를 만들기 위해 밤을 세우며 물을 지우고 맨날 며칠 해갖고 그거 한시로 팔아갖고 아들 학교 보내는데 그거 매돈 깎고 한 줌 더 달라 가르고 그러지 말라고 제 어릴 때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 생각 없이 큰 거는 막 하는데 작은 것에 대하여 너무 인색한 모습을 만져 작은 것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옷 하나 가방 하나 사는데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그것도 그 차이에서 5만원 1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500은 깎으려고 500은 깎으려고 우리 남자분들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구두를 닦을 때 있잖아요 구두를 닦을 때 있으면 4천원 이면 5천원 내고 그스름돈 천원 꼭 받아야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그럴 때 한번 넉넉하게 5천원 주고 그스름돈 하세요 한번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 천원은 다른 데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쓰잖아요 남의 남의 구두 먼지 털고 냄새 나는 거 닦아서 그거 벌어가지고 집에 갖고 가시는 그분에게 천원은 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보면요 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낭비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작은 것의 대상은 그 사람에게는 큰 건데 우리는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우리는 정말 상대를 기뻐할 즐거워하는 한복하는 그래서 준비하고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도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